제주중문교회 제주중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는 9월 15일 주일은 VIP 초청주일 선포식이 진행됩니다. VIP 초청주일은 11월 3일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특송담당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일 화요일은 장로 안수집사님, 11일 수요일은 갈랩 성령 큰개명 히락셀, 13일 금요심야기도회는 권사회이며 다음 주 차량 예배는 천사지혜 순종 오병이여 한나셀입니다. 다음은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월예회가 오늘 오후 1시 2층 열매체플에서 있습니다. 셀 리더 모임이 다음 주 15일 주일 찬양 예배 후 글로리아 체플에서 열립니다. 각 셀 리더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주일에 있을 세례식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9월 22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주견자 져서 엄마 마음 내려놓기입니다. 교회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외분께서는 13일 금요일까지 미국 출타 중이십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우리 중문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가 됐고 그동안 일을 잘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행 중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 축복받고 돌아가는 주관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오늘 점심 식사는 장홍기, 강매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9월 둘째 주 영상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